제대로 된 계곡은 뭐야? 나 그 복숭아 져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야 돼. 괜찮아요? 응. 오케이. 그래도 시원하다. 계곡이 있어서 가는 거야. 여기 도자리 피면 되겠다. 우와. 여기다 피면 되겠네. 응. 복숭아 그냥 놔도 되잖아요? 좋다고 해도 오랜만에 계곡 오니까. 생태계만 잘못하지 않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형님. 물 차가워요? 많이 차갑진 않아. 물은 이거지. 뭐야? 물수제비지. 이거 봐. 8번은 튀었어. 우와. 대박. 지원이 형 진짜 잘해. 왜 이런 걸 갖고. 나 물수제비 한 번만 해보자. 나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잘하는 걸 찾았어. 재능이 있어. 싫어. 예아. 좋대. 잘하는 것 같은데은. 잘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절대.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resultados. 야, 광수야. 네? 야. 뭐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허진만. 광수가 좋아하는 거야, 광수가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 어, 자색이다. 어, 자색이 있어. 우와. 물안경 없냐, 물안경? 어? 야, 물안경 없냐, 어디? 아, 형 들어가버렸어, 진짜. 아,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아, 형 들어가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전혀 상치 못한. 형,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형님. 오빠, 잠깐 피해봐봐. 진짜,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진짜 그렇게 하실 거야, 형. 야, 그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돌. 오빠, 내가 건드린 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진짜 그게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다 들어갔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는데. 도리, 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마이크도 차고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와, 진짜 잘, 진짜 잘. 뭐야, 진짜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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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다. 우와 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계곡 오니까. 저 흐르는 계곡물이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다.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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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도 여기 누워봐. 여기 누우면 진짜 좋아. 이 흐르는 물소리가 정화에 진짜 좋대.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봐. 물청도 낮춰. 한 3분만 있어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 추워? 근데 젖어서. 편히 누워. 너무 좋다. 어. 믿고 싶은 만큼 있어. 너무 좋다. 여기구나. 와. 네가 아니라 너하고 네 동생 괴롭힌 놈들이 미안해야지. 다 할까? 나 만나는 게 피곤해? 고마워. 고마워. 26시요. 낮짝으로 봤으면 마흔인데? 오늘 밤에 점수를 확 따라하는 것이지. 하는 거 못 팔게. 남자잖아. 와, 여기구나. 와. 형. 내가 뭐 해줄 줄 알아요? 등갈비. 등갈비. 어. 내가 얘기했지, 나? 내가 일단 뭘 갖고 왔어. 어떤 거요? 이게 그냥 무거운 게 아니야. 보고 놀랄 수도 있어. 우와. 수박? 장난 아니지. 우와. 야, 아직도 시원해. 이거 일단 냉장고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 그치? 오빠, 근데 여기 냉장고가. 있지.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있지? 풀인데? 풀이에요. 뭐? 다 넣어놨네.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과일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수박은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쟤는 안 될 것 같아. 담가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손 한 번만. 아, 이거 싹 잘라야 되는구나. 이거 봐. 여기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거에 수박을 담아놓으면 안 되나? 얼음에 해가지고. 괜찮지. 얼음에 해가지고. 괜찮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오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저 수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여기에 얼음이 있더라고, 냉동실에. 물에서 얼음 넣어서 좀 끼워놓을까? 그냥 생각보다 수박이 좀 많이 커. 더워. 어떡해. 야, 누가 가도 어떡해? 아니지, 물을 넣으면 안 되지. 얼음만 넣어야지, 얼음만. 아, 얼음만? 그치, 얼음만 넣어야지. 맞아? 응? 맞아? 맞을래? 어, 시원하다, 여긴. 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아, 상우 형님입니다. 상우 형님이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오시죠. 머리 자른 거야? 네. 와...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아니지? 지금 왔더니 저희밖에 없어요. 진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냐? 그러니까요. 좋다. 고마워. 뭐 해? 아니, 냄비 좀. 도와줘? 너무 차갑다. 세훈아, 등갈비? 준비하는 거야? 네, 지금 이제 올려놔야 될 것 같아. 너 잘해? 뭔가... 이걸 유일하게 할 줄 알아요. 아, 진짜? 두 번 해봤어요, 근데. 야, 근데 등갈비랑 엑소고랑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저 뭐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음식으로 치면 저 뭐 해야 돼요? 너 뭐... 몽골랄에... 뭐 몰래... 파스타 뭐, 그렇죠? 그런 거. 엑소고랑 등갈비랑 좀 안 어울려가지고 걱정이네. 와, 칼리치 정말 못했다. 형, 저를 조금 줘봐, 이리로 줘봐 이거를 여기다 옮겨놔줘? 네 그리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너 잘하는 거 맞지? 맛보고 평가해 주세요 맛보고 나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하라니까 왜 좀 질문을 해 불안하게 아니, 우리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만든 거야 나 혼자 만든 거 아니야 다진 마늘을 크게 하나 좀 더 넣을까요? 다진 마늘 뭐 너도 마이너스는 안 될 거 같아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돼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설탕 조금 더 근데 지금 살짝 빨개서 고춧가루를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넣자 다 됐다고? 다 됐다고? 뭐가 된 건데? 뚜껑!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태웅아, 설탕 같은 거 확실히 잘 넣는 거 맞지? 감 볼게요, 이제 감 볼게요 자, 감 봐야 돼, 감 봐야 돼 어, 냄새 형은 담보는 거 아니지? 상우 형님 떡볶이 할까요? 떡볶이 할 줄 알아? 그냥 뭐 얼추 그냥 설명해 봐, 설명 나 떡볶이 할 줄 아니까 떡볶이요? 고추장 저는 일단 두 스푼 정도 물에 물에다가 물에다가 그냥 풀어요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그래야 나중에 끄죠 그냥 해주고 네 두고 계신 거죠? 오케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 형, 그 해챱챱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치? 아, 좋다 효지야 네? 한번 조심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치? 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형 너무 맛있어, 진짜 하늘이 안 먹었어요 하늘이 안 먹었어요 아, 저거 먹었어요 오늘 처음에 먹었어요 처음에 먹었어요 하늘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시봉 찍은 거 같지 않냐? 오늘 옷도 잠깐 어? 하늘아, 노래 하나 노래 하나 불러줘 세시봉 예? 노래 하나 불러줘 세시봉 세시봉 그치 역할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때 뭐 불렀지? 그 트윈 폴리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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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해봐 그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그쵸? 그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그쵸? 그 노래는 공안하면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하늘이 진짜 노래 진짜 잘해요 뭘 잘해요 형 그냥 불러 그냥 불러 그냥 불러 그냥 불러도 약간 느낌이 있어 아니요, 무슨 진짜 아, 진짜 가만히 놀이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왜 우리 여기서 사진 한 번만 찍을까? 그럴까요? 어, 뭐야? 상영이랑 계속 전화 왔었네 아, 진짜? 내 가방 어딨지? 형이랑 전화 온 지 한 시간 됐는데? 아, 진짜로? 효주가 가방 이쪽에 있어 도착하셨나 보다 오빠, 제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을까요? 내가 봐도 될까? 네 어, 나한테도 전화 왔었어 기두 오빠가 느낌이 아 계신 것 같은데 그치? 야, 우리 계곡에서 놀다가 하늘이 물에 빠져가지고 효주가 넘어져서 나를 팔아 차라리 날 팔아 날 팔아 날 팔아 그래서 전화 못 빠졌다고 지금 여기 지금 빨리 빨리 말라, 말라 넣어야 돼 아, 빨리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형! 형! 빨리 빨리 형! 형! 형 어디예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갈 거라고 상우 형 아니, 그게 아니, 빨리 상우 형, 상우 형 아니, 그게 아니, 빨리 상우 형, 상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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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효주 여기 우리 물놀이 계곡에 왔거든요. 이게 절로 간 거야? 아니 계곡에 왔는데 효주가 약간 좀 다리를 다쳤어요 지금. 아 어떡하지 이거? 빨리 형 빨리! 장난치는 거잖아. 장난 아니고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거 마무리하고 제가 전화하라고 할게요. 아 진짜야 뭐야? 얘부터 지금 일단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어들이.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뭐야. 형님. 왜 너?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할 사이즈예요? 저 사이즈들이 약간 거짓말 같은데? 아니 너는 그런지. 안 믿어. 믿지 마세요 형님. 형님 아무튼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어 알았어. 예 형님. 확 ainsi. 휴싱 다쳤다는데. 다쳤다는데. そう 네. 도망가세요. 됐어. يدadamente 약간. 너무 신 substantially. 아니 이거 확사가 진지해지면 너 효주 끝날 때까지 점점 더 빠져야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